고! 그래도 너무 기다리지 않나요? 어! 너무 기다리지 않나요? 우와! 어! 어! 자, 아는 형이 입학시켜서 성명 김종국. 네? 슈퍼매니안이 소속이 런닝맨. 런닝맨. 장래희망이 전국노래자랑 MC야. 아 좋다, 이거. 그럼. 오래 해야지. 오래 하고 싶다. 아, 그 정도로. 아니, 지금 이것도 호동이 형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호동이, 호동이만 없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어? 호동이가. 내가 네 인생에 걸린 돌이야? 아니,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호동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가지고. 너를? 어. 견제하는 거 같아. 겹친다, 뭐가? 많이? 어. 겹친다. 그럼 겹친다. 비막 작곡은 김영철. 신곡이 따르릉이 묻힐까 봐. 묻힐 수 있어. 칭찬이다, 칭찬. 묻힐 수 있어. 형은 진짜 묻힐 수 있어.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병덤, 병덤. 병덤, 병덤 해, 병덤. 병덤, 병덤. 병덤, 병덤. 자, 장점. 아,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네. 야, 이건 진짜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요? 뭐겠어요? 이름표 떼기. 아, 그거? 우리 동네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게임이거든. 그거 뭐 얻는 게 하나인 건데. 어? 아, 모르는가 봐? 모르는데 들어오려고 그랬어. 어? 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친구 참 끈적이고 봐. 맞아, 아무것도 모르는 없지 않아. 아, 진짜 리얼 아쉽. 준비! 아, 형철이 먼저야? 어, 준비 시작! 시작! 바로바로 털어. 뭐가 되겠어. 아니, 나가는 건 상관없어. 잘했어. 아, 형이 안 붙이게 해줄게, 네 신고. 알았어. 아니, 이렇게. 나도 형이 안 붙이게 해줄게. 응.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간다. 시작! 나, 나 대하듯이. 우선 손을 잡히면 안 돼. 아, 이게 안 잡혔어야 돼. 손을 잡히면 움직일 수도 있어. 될 건 돌아오네. 오! 돌아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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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찾으려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무 찾으려고요. 아이디어가 있었어. 이야, 이번에 공격 왔어. 무서워. 잘했어. 이렇게 발바닥에 붙어서 아이디어가 있었어. 자! 아, 왜 이렇게 해? 조금 전에 공격이, 자살 공격 아니야? 그 공격까지 하려면 팔이 한 2m은 돼야지. 이리로 나와서 이걸 잡으려면. 잡으려면 되겠다. 잡으려면 되겠다. 발심처럼 이렇게 늘어나야겠다. 자, 갑니다. 자! 돌아서. 그 정도의 동선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어, 경훈아 이거 잘해라. 팔을 잡히면 안 돼, 팔을. 아, 정말 종국이가. 어, 종국이가. 어, 종국이가. 어, 피곤해! 자! 레츠고! 파이크! 어허, 진짜 무섭다. 우리 말 많이 하잖아. 원님 면에서. 그러니까요. 원님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아, 맞다. 썰저대서. 아, 미안해요.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재미없다고 한 게 아닌데. 기사가. 아, 내가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썰저대서 빠졌잖아요.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재미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하라고. 레츠고! 고! 스탑! 스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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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아! 저는, 저는 아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괴롭혀야지! 야, 괴롭혀야지! 어! 아, 안 할래. 아, 안 할래. 아, 안 할래. 개 광고야! 한 번 해봐. 이거 하기 싫었어, 원래부터. 왜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 너! 아, 하고 싶지 않아. 너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기다려. 뭐 할래, 와봐. 그럼 기다려, 형! 해야 만드는 게 이길 자신이 없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형, 형 해봐. 그럼. 지는 모습도 보여줘. 그러다 보면, 승부를 하다 보면 과일대가 다칠까봐.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미 마음은 한 번 다치게 했으니까. 그럼. 해봐. 아예 나를 뛰지 못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들어와. 그게 나지. 그럼 뭐, 자연스럽잖아. 알았어? 어, 비료표 다시 해야 되겠다. 두께. 나는 근데 등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나. 확 나타나야 돼, 나는.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거. 야, 너 그럼 집에 가면 안 된다. 준비해야 돼, 확 나타난다. 세계 최고의 명승부. 현 챔피언 김종국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시대. 전직 천하당사. 마산의 흰수염. 강홍. 도트. 하하하하 도ción 이쁘다. 이겨 Op. 이게 무슨 entrepreneurship NPTOM userOkira. 알았어요? 예스. 진짜 부담스럽다. 밀리바리 분들 Ан сд Abe. 진짜 부담스럽다. 나는 밥이다. Tim Snackera. 이건 Quray Am. 컴온. 더 후회담. 난 널 부숴버릴 때야 알긴제고 아니 형 요즘 뭐 먹어? 레츠고! 오늘 칡네벼먹었어 레츠기릿 그러니까 치기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 안에 치, 평양, 허무 다 있어 그냥 다 있네 자 준비! 잠깐만 10분의 시간 한번 할게 자!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아니 형 던지지는 마 에이 형! 야 야 괜찮아? 아니 형 저 어떻게 숨 쉬어! 숨 쉬라고! 빨리 빨리 불러! 숨 쉬어! 너무 심하긴 하지마 자! 경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괜찮다 아 디테일이 달라 승규 형 디테일이 달라 야 바셀이 한 통만 더 줘라 레츠고 자! 준비! 레디 고 후 레츠고 바셀이 한 통만 더 줘라 에어 엽 어 엽 룩 스텝 오케이 아 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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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네 파이프! 레츠고 오 힘을 재보는 거 아니야?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너 오빠 나 40분 한다 이거 와 할 것도 많은데 오늘 아 이수일이랑 김종배 같다 김종배 아 신경전이 뭐 이수일과 승부네 김종배 아 그렇지 그렇지 정민 승부야 이거 아 그렇지 그렇지 정민 승부야 이거 야 홀 와 야 야 이게 매일 재석이 형만 잡다가 재석이 형만 잡다가 아 아 아 아 등 보이면 등 보이면 등 보이면 진짜 아 형 진짜 겁나게 웃긴다 진짜 아 아 파이팅 파이팅 뭐 헐크 대 캡틴 코리아 이게 한국이니까 캡틴 코리아 어떻게 넘길지 어떻게 뛰어낼지 자 자 잡히면 김종국 날아갑니다 아 아 잡히면 안 돼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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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나 오 오 잠깐 떨어졌어 잠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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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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